반가 반가 안녕하세요 공기파 박용덕 입니다 16회 9번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입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옳은 것입니다 1번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을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 신청입니다 신청 교부가 아니고요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학력이 생긴다 이게 옳은 내용이네요 1번 지문이 정답입니다 다음날 오전 0시입니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2번 을 임차인은 소액 임차인으로서 대학력만 갖추면 어떠한 경우에도 소액보증금 전부를 최우선적으로 변제받는게 아니라 전부가 아니라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일정 금액만 최우선 변제받습니다 2021년 5월 11일부터는 서울특별시에서는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5천만원까지 그 다음에 과미력재권역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의 경우 1억 3천만원 이하인 경우 4천 3백만원까지 그 다음에 과미력재권역 군지역을 제외한 광역시 안산시 그 다음에 광주시 이천시 평택시 파주시의 경우에는 7천만원 이하인 경우 2천 3백만원까지 최우선 변제받고요 그 밖의 지역의 경우 6천만원 이하인 경우 2천만원까지만 최우선 변제받습니다 전부 다 받는다 x고요 그 다음에 3번의 3분의 1이 아니고 2분의 1 범위 내에서 주택가격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최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3분의 1 x고요 옛날 3분의 1이었는데 2분의 1로 바뀌었고요 자 그 다음에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임차인만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갑과 을 모두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했는데 모두 x죠 임차인은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고 임대인은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5번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 주택, 상가, 금융, 임대차 보호품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벌칙 규정으로 오른 것입니다 1번 지문 보면 무등록 중개업자 등록하지 않냐고 중개업하면 3년 이하의 전액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2번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면 3년 이하의 전액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양도 대회하면 1년 이하의 전액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유사명칭 사용 1년 이하의 전액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 다음에 5번이 정답이네요 개업 공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전액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 광고라는 말 들어가는 게 시험에 반드시 출제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광고 광고인데 높은 가격으로 표시 광고를 유도해서 개업 공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면 3년 이하의 전액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개업 공개사가 아닌 자가 광고하면 1년 이하의 전액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당한 표시 광고하면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광고하면서 보존 이름을 적거나 또는 성명 소연 등 소면 종가형 총사방 개개 입주간 즉 필요적 표시사항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따라서 광고라는 말 들어가는 것은 모든 처벌 규정에 다 해당될 수 있습니다 5번이 정답이고요 다음은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격사유 중에서 옳은 것입니다 11번 결격사유 중에서 옳은 것인데 기억에 보면은 만 19세 되면은 결격사유에서 벗어나죠 초일 산입입니다 맞습니다 기억은 자 그 다음에 니은은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다고 결격사유가 아니라 한정후견 개시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니은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디겟 집행유예의 경우 유예기간 동안 즉 3년 동안 유예기간 동안 집행유예 3년이니까 3년 동안 앞에 1년 6개월 볼 필요 없죠 유예기간 3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리얼 금고 이상 선고유예 받은 자의 선고유예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선고유예는 처음부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맞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형법상 사기죄로 벌금 받아도 결격사유 아닙니다 2법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을 300만 이상 받아야 3년간 결격사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 취소되면 3년 동안 결격사유입니다 따라서 2016년이 아니라 17년 5월 15일 결격사유에서 벗어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이 정답이고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 안녕